네, 백스테이지 오프닝. 안녕. 안녕. 빠밤. 이번 화 백스테이지 오프닝은 아마 저희 걸로 쓰지 않을까? 네, 오프닝. 다른 거는 편집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비트윈의 영조. 선영입니다. 네, 역시 명 MC예요. 우리 영조가 이렇게 말을 잘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뿌듯한답니다. 저 원래 말을 잘하는데 숨기고 있어요. 팬분들도 놀러 있어서. 정화 씨는 안 비춰줬으면 좋겠어요. 왜왜왜왜. 굉장히 마음에 안 든다. 네, 굉장히 지금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신났어, 신났어, 신났어.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네, 읽어보세요. 제가. 배고프다. 네, 우리 영조가 어제. 아니. 안 돼요? 어서부터 하고? 착착하고? 착착하고? 네, 인기가요. 이제 막방 왔는데. 그래서 오늘 영조가. 또 다른. 어제 영정이. 착착. 착착. 네. 저희는 인기가요. 막방. 정말 정말 여자친구 활동의 막방을 하러 왔습니다. 되게 뭔가 시원 후련하면서도 뭔가 섭섭하고 아쉬운 감정이 남는데요. 네. 우리 유드릭의 떠오르는 샛별. 유드릭 씨, 일로 오세요. 정아, 어딨어? 네. 오늘은 막방 색집으로 안경인가요? 막방? 진짜? 진짜 막방? 진짜? 진짜 막방? 진짜 막방? 진짜 막방? 진짜 막방? 오 마이 갓. 너무 슬픈. 막방? 네. 네. 오늘 인기가요. 막방이네요. 되게 한 달. 3주 동안. 4주 동안. 4주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쇼케이스 했던 게 없으세요 같은데. 네. 진짜 4년 됐네요. 4일? 4일 된 것 같아요. 머리 숱. 네. 아 쇼케이스 가게. 제 오른쪽 머리가 잘 닿았던 데가 없으세요. 머리가 많이 자랐어요. 저희 이제 팬미팅인데 팬미팅 전 한 번 더 미뤄야죠. F? 어? 네? 네. 다 맞네요. 한 가지 더 보이는 거야. 이렇게. 네. 막방을 하는 소감이 어떠세요? 나 막방을 하고. 네. 어제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어제 넘어졌다고 하는데. 더하정. 네. 어제 누가 넘어졌어요? 너무 괜찮아요. 네. 물을 위해. 아니요. 더하정. 네. 막방을 하는 소감은. 네. 어. 언제나 그래도 지금 아쉽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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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비트인의 비주얼들입니다. 반가워요. 핫 비주얼 쓰기만 모아놨죠 지금. 아니에요. 진짜 비주얼은. 네. 따로 있죠. 아니요. 아니요. 뭘 올라왔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어? 비트인의 백스테이지? 네. 이제 백스테이지. 비트인의 백스테이지. 오늘로써 끝이죠. 네 인기가요 막방으로써 오늘이 끝입니다. 끝 맞나요? 잘가요? 안 돼. 어떻게. 잘가요 내 사랑 이제 보내줄게요. 지금 여기는 인기가요 대기실이고요. 네. 저희 마지막 인기가요를 방송하기 위해 무대를 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 드라이 리허설은 안 했고요. 네.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까지 한 다음에 금방 올라왔는데 그래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을 찾아뵙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준비를 합니다. 네. 하지만 너무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어제도 저희가 미니 팬미팅을 했는데 날씨도 더운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오늘도 날씨가 덥지만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비추인의 지정아입니다. 비추인의 백스테이지 여러분. 네.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 한동안 잠깐 잠잠기가 있었지만 어떻게 멤버들의 분량을 위해서 제가 희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기는 희생무속. 인기가요. 네. 인기가요. 어디 가요? 인기가요. 네. 어디 가시냐고 자꾸 모르고 있는데 어디 가요? 비추인 오늘 어디 가요? 인기가요. 잘 편집해 주실 거라고 했고요. 네. 어. 정말로 비추인의 막방. 인기가요. 인기가요. 정말 화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구야될 기분이 좋고요. 오늘 막방 기념으로 정말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말. 어떤 아이디어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본방사수. 시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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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여러분은 아. 이렇게 또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4조동안 네 여자친구 활동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간거 같고 날씨가 더우나 비가 오나 항상 응원해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말 해주시고 예쁜 말 해주시고 예쁜 마음 담아서 편지 써주시고 다 너무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오늘 한 12시간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었지만 이대로 끝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빨리 다시 멋진 모습으로 나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어가 언니 언니 영웅 조금만 더 줬어? 이거? 그래서 안돼 왜냐하면 내가 한참 들어와서 네 내 것도 어디 갔냐? 날씨 위에 한 번 더 왔다고 아 그거 그냥 남과 한 번 해 이게 정확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마지막 리허설 또 봅시다 나 아직 안 됐네 소금으로 이렇게 안의 말씀 좀 말하자 하하 아는 말씀 좀 말하자 그렇죠? 하하 아 하하 네 비트윈의 백스테이지 조윤우의 삼행시가 활짝 폈습니다 비트윈? 비트윈 갈게요 비 비글미 넘치는 우리 다섯 명 트 트집 잡을 수가 없는 윈 네 다른 거 가볼까요? 아 몰라 안 돼 여러분 본방이 끝났습니다 네 오늘 인기를 와주셔서 고맙고요 박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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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빵입니다 네 인기가요 막방 정말 유현 친구 활동의 막방을 하고 이렇게 인기가요 대기실에 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막방인데 시원섭섭하고 좀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비트윈의 백스테이지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오늘 백스테이지 이 그건 아니라 다른 이걸로도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습니다 꼭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다음 활동은 정말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 활동에 대해서 어.. 정말 금방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정말 금방 한다는 잘 모르겠지만 어.. 빨리 나와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또 또 그 활동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싶네요 근데 금방 찾아뵐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와 드디어 인기가요 저희 네 여자친구 방송 활동이 끝났어요 막방했어요 오늘 막방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멤버들 모든 분들 수고했고 어.. 백스테이지도 백스테이지도 정말 많이 수고했고 어.. 네 여자친구 활동 끝났지만 앞으로도 아무 동안 활동 많이 할테니까 직접 와주시고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네 안녕하세요 BTN의 정아입니다 네 지금 인기가요 막방 현장에 와있는데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찾아와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니 여자친구 활동 동안 이제 무던 날씨에 찾아와주셔서 항상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못 오시지만 동방사소에 해주신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항상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윈 많이 사랑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더 잘 듣고 있길 우리 오래오래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비트윈의 리더 선혁입니다 네 이렇게 혼자 대기실에서 나온 이유는 니 여자친구 활동이 오늘 인기가요 부로부터 막방을 해서 저희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백스테이지를 모셨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우리 팬분들 더운데 직접 와서 응원도 해주고 네 원방사소도 해주고 너무 고마워요 네 우리 백스테이지 만들어주시는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니 여자친구이라고 끝나지만 저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요 자주자주 만나기로 해요 알겠죠? 그동안 고생했고요 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막방이 끝났습니다 아 네 인기가요로 이렇게 막방을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여러분들이랑 함께한 한 달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네 오늘 어 아 또 이렇게 또 생각하려니까 마무리 지은하니까 눈물이만 가쳐가지고 네 여러분들 거기 많이 행복했어요 많이 사랑하고 백스테이지도 많이 사랑해요 네 저희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을게요 네 금방 얼른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